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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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동희님이 이 옆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이유가 팀 아니야, 팀? 아니, 나 이 팀 좋다. 팀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의자가 이렇게 3인중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나의 순으로 앉았는데 앉고 보니까 우연찮게 또 이제 여기 약간 나쁜 분들 너가 더 어려? 아니, 동갑, 동갑. 너 몇 월이야? 나 7월. 아, 나 6월이야. 하하하하 네,사회예요. 하하하하 중요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스쿄. 짜아악! 하하하하 문다, 들려라. 문다, 들려라. 문다, 오. 참으실 씨와 권딸이요? 아니요. 근데 왜 권멸살이 찾아가? 형님 중국부니까. 오와이! 경복 경주주이잖아. 덧가려야 내 경험 다 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더 큰 고과 치얼스. 살인 사건입니다. 한행 보면 이런 식으로 데려가도 된다고 했습니까? 틀려났다는데.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이번 일은 우리 집은 챙기는 거야. 나 너 진짜 죽인다. 너무너무 푹 빠져서 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임영준 배우님 어떠세요? 주변에서 말씀 많이 하시나요? 정말 1년에 한 번 통화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전화 오는 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경석 씨가 정말 항상 제가 먼저 안부 문자 드리는 형인데 처음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너 때문에 디즈니 가입했다고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다고. 나한테 한번 살짝 얘기해봐. 뭐 이런 질문도 좀 있나요? 그런 질문 받았어요? 저는 뭐 안 받았어요? 저는 사실 받았는데 저도 사실 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 또 많이 바뀌고 현장에서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시즌1이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는 아마 끝나있습니다. 시즌2가 언제 나오나요? 그러면? 2월 15일? 2월 15일? 금방이네요? 네. 그럼 다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뜸을 때 여기서 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그게 디즈니한테 너무 궁금합니다. 왜 그러는 건지? 문진에 와서 왜 한 번 안 푸시는 거죠? 우리 이명준 배우님 우리 모두 애청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어떤 배우기고 어떤 역할을 받은 누구다? 이렇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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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 중에 있어서 아주 많기 때문에 다 잡습니다.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카지노에서 조윤기 영사를 맡은 배우 이명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윤기 영사는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관이고요. 자잘하게 조금 이렇게 현지 교민들을 통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어떤 큰 사건에 발을 담그면서 급증 사무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인물입니다. 살짝 나쁜 분이셨던? 살짝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되게 뭔가 있다. 스포 아니야 스포. 시즌2에 바뀌는 설정들이 진짜 많아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다 해결 refere주시는 거예요? 시즌1은 사실 2를 위한 퍼석 같은 거잖아요. 진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이명준 형형님의 별명이 조무식이었어요. 조무식이 아니라 조무식 그 정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드라마에 극중 역할 이름 있는 배우가 170명이 나와요. 그 중에 15야에 제가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후반부에... 네, 뭐 그 정도... 충분한 프로네, 프로. 그럴 줄 알았어. 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김준형 배우님의 극중 배역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 보고요? 여기 많으니까, 아무데나 보시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지노에서 진영이 역할을 맡았고요. 진영이가 지금 필리핀 한인타운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지금 시즌1에서는 좀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서 다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김준형 배우님들 시즌2에서 혹시 폭탄을 터뜨리시나요? 네, 폭탄? 정말 나쁜 여자예요. 진짜로. 아... 네, 어떤 불씨를 덤드리는... 아, 나도 모르게... 그렇죠! 고화선을 당기는... 그렇죠! 그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순석구 배우님. 네, 저는 순석구라고 하고요. 카지노에서 오승훈 경찰이에요. 한국 본청회사과에서 경감으로 경찰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필리핀 현지에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드러나니까 포리안데스크를 신설을 하면서 첫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된 경찰입니다. 제 주변에서 욕들을 꽤 했어요. 이거 카지노를 보면서 언제 나오는 거냐, 그래서 나온다고 나온다고 분명히 광고를 봤는데 노쇼 논란 호날두 이후로 호날두 이후로 호날두 이후로 호날두 이후로 이런 거센 반응은 호날두 이후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평범한 회사원이 각성을 통해서 진정한 경찰이 배역하는 과정을 한번 그려보자. 감독님하고 이야기했던 거 그런 거였어가지고 주령님이 도화선 당기고 평준님이 나빠지면서 저의 도화선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 그렇게 앉았는데 또 자 그러면 손은서 배우님 저는 카지노에서 김소정 역할을 맡은 손은서입니다.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역할이었던 거 같아요. 내가 상황에 있는 그걸 모면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본능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나쁜 여자고요. 시즌2를 위한 저희가 포석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오자마자 첫 촬영이 그 도착한 거 도착한 거 아스포이 그건 우리 시즌1 끝나고 나온 상황 이후 그래도 아직 안 보신 분들 아 그래요? 아직도 안 본 분들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디즈니플러스에 가입을 해서 그렇죠. 시즌1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하거나 아니면 가입된 친구를 사귀면 그래도 급하게 일단 이동휘 배우님 어떤 역할인지 저는 참우식이라는 최민식 선배님이 연기하신 참우식의 오른팔이자 참우식과의 일대기 속에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거의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최민식 선배님과 호흡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나요? 너무 이제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제가 학생일 때도 선배님 연기를 가지고 뭐 학교에서 수업 때 자유연기 발표를 하고 그랬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게 좀 부드럽고 좀 재밌게 현장에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이 개그 욕심도 많으시고 아 개그 욕심이 있으시군요? 네네네 감정씬 연기할 때 눈을 한쪽으로 딱 꼽아가지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쪽 눈 사라지는 뭐 그런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전혀 그 어떤 촬영과 관계없이 멈춰서 눈을 뺐다 넣었다 기술이 되게 많으세요 다양한 기술로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욕들 되게 신선한 조합들로 어떻게 저런 욕을 하시지 정말 배우님의 자기소개와 배역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필립 역할 맡은 이혜우고요 필리핀에서 에이전트로 나오고요 손님으로 오는 그 손님으로 오는 삐 네 근데 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얘도 에이전트야 네 뭐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왔다가 어 이 얘기잖아 삼각관계잖아 그렇죠 아 사실은 두 분이 처음에 첫눈에 반하신 거잖아요 두 분은 아니고 형이 반해 혼자 혼자 알고 봤더니 필립님이랑 또 그 자리를 왜 이렇게 앉지 되게 식은땀이 나고 기다려야 되고 뭐 대기해야 되고 뭐 오늘은 촬영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고 많았죠 혜우는 수영 많이 했지 수영 많이 하기도 하고 그 파들이 다 갈려요 수영파 골프파 자기 시간을 보내는 취향 스타일이 다 다르시군요 수영파시고 수영파 동희는 또 너는 라운지파잖아 라운지? 라운지에 혼자 가서 콜라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게 공짜 콜라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방이 좀 괜찮은 방 받으면 그 카드로 라운지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가면은 이제 공짜 콜라가 있어가지고 아 라운지 콜라파 네네네 너무 좋았죠 선생님 그렇게 호텔 호캉스를 시컷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고급 호텔에서 맞아요 수영도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수영을 많이 한 적이 있나요 전북체전 전북체전 준비하는 거 정말 매주 아침에 조식 먹고 알아서 너나 할 거 없이 수영장에 모여서 수영을 하고 해서 각자 기량도 되게 좋아지고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자명으로 50미터를 네 그런 친구가 나올 정도로 각자 엄청 엄청 났어요 소연서 배우님도 그러면 수영 많이 붙는 친구들하고 계속 쉬는 시간도 비슷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는 혜우랑도 많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홍기준 오빠도 같이 이렇게 많이 붙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걸어서 커피 사고 그래서 저희는 삼남매였어요 삼남매로 놀았고 우리 순석구 배우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방에 많이 있었고 아 혼자? 대본 연구원이었어요 연구를 워낙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아 별명이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 전 대본연구파였습니다 아 그래서 형님 내 캐릭터 그거 형 그거 4부 48페이지로 보면 그거 나온다 그렇죠 거의 뭐 목사님이 성경구절 외우듯이 어디 몇 신이다라는 걸 다 꿰고 저녁에 항상 불러요 불러서 이제 손석구씨 방 가서 대본 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조제 교제를 하듯이 집요하고 또 분석하는 바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맞아요 너무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막 오바돼서 그 다음날 수영하는데 지장을 좀 너무 너무 아니 수영 가야 되는데 자꾸 대본 얘기하고 그렇죠 대본 난 이 정도에서 빠지고 싶은데 아 진짜 계속 모이 그래서 그럼 내일 대결이 있는데 그렇죠 석구는 실을 많이 봤어요 눈치 없이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촬영 끝나고 항상 석구 형 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작품에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주로 그 방에 누가 누가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석구씨 제일 많이 석구 형이랑 저랑 홍기준 형 저기 홍준 형 회우도 많이 왔었고 회우도 많이 왔었고 제가 아예 나중에는 방도 넓은 걸로 잡았어요 옮겨서 넓은 데 그 뭐지? 거실 있는 데로 잡아서 그러면 궁금한 거는 누구를 이렇게 지명해서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진해서 좀 이렇게 모이는 처음에는 그랬었고 나중에는 자진해서 뭐였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좋아지는 느껴지니까 아름아름 모여요 그 방에 이제 소문이 나서요 손석구씨를 만나면 이 역할이 좀 더 입체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소문이 나서 각자 이제 다른 배우들도 되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문 앞에 나서 줄 서있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저 석구씨 덕분에 씬 하나 생겼잖아요 아 그렇네? 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되게 많죠 아 진짜 용하시네요 진짜 뮤직선배님이 저한테 선임연구원이라고 카지노 선임연구원이라고 선임연구원 우리 김주령 배우님은 어땠습니까? 저 필리핀이 또 그 마사지가 되게 싸고 유명하죠 그래서 호텔으로 우리 셋이 마사지 한 번 갔었잖아요 아니에요 밤에 네 그래서 밤에 그것도 또 대본 보자고 할까봐 제가 마사지 예약을 해가지고 배꼬 한 번 갔었어요 형 뭐 대본이 말이야 어 마사지 가져셨고 약간 이런 식으로 셋이 한 번 갔어요 몇 번 도망다니는 거 봤어요 진짜 아 너무 더운데? 우리 대표 수영사 뭐 말 안해도 이제 알겠네요 그러면 우리 임영준 변호사님 또 이제 제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필리핀은 좀 이렇게 좀 여행을 많이 이쪽으로 와봐서 저한테 좀 많이 이렇게 의지하는 분들이 좀 대본 쪽으로 말고 이제 아 그리고 네 다른 쪽으로 아 대본은 밤에 여기 가면 되는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여행사도 형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현재 여행사 네 그래서 요트를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소개시켜줘가지고 아 진짜 에이전트는 여기 있었네요 아 네 바로 그런 역할을 좀 했었죠 제가 아니 지금 저희가 그 필리핀에서 어쨌든 촬영의 추억을 여쭤본 것은 시청자분들한테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거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게임을 한 번 해보겠다 오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딸기 게임이라는 걸 할 거예요 어? 자 딸기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있었던 본인의 가장 큰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바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손석구 배원님의 단어는 연구원 선임연구원 아 그렇다면 우리 임영준 배원님은 나는 가이드 나는 가이드 우리 주영님은 나는 마사지 나는 마사지 나는 마사지 나는 마사지 손은서 배원님은 나는 삼남매 삼남매 이동일 배원님은 나는 공짜 콜라 나는 공짜 콜라 그 다음에 나는 수영선수 나는 수영선수 나는 수영선수 나는 수영선수 처음엔 우리가 간단하게 넷 박자로 할 거예요 나는 삼남매 삼남매 나는 삼남매 나는 삼남매 하시고 누구면 선임연구원 셋 그렇죠 선임연구원 셋 하면 세 번 해야겠죠? 뭐를 세 번 해?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나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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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공개해라 알았어 이제 알았어 수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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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가이드 넷 가이드 넷 가이드 넷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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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작자만 마사지 넷 우리 서로 부르지 않기로 해 그래 하지 말자 선임연구원 이거 너 뭐지? 마사지 형 뭐예요? 수영장? 몰라도 돼 아니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은 일단 가볍게 CJ 상품권 30만 원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나 울리면 진짜 많이 가 우와 뭐야 자 그럼 가볍게 한번 가볼까요? 대박 하나 둘 셋 넷 하긴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삼남매 선임연구원 둘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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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남매 하나 삼남매 삼남매 가이드 넷 가이드 넷 가이드 넷 자 딱! 자 딱! 가이드 아웃이고요 가이드 아웃이고요 아니 진짜 그걸 입도 못 대면 어떡해요 가이드 넷은요 손도 못 쉬는 가이드 넷은 보내버리겠다는 얘기 가이드 넷은 보내버리겠다는 얘기 네 가이드는 초구부터 한 160kg을 던진 거야 그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아 진짜? 아 진짜? 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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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삼남매 마사지 셋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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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선수 넷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수영 선수 수영 선수 넷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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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하죠 가이드가 입에 여봐 가이드가 입에 붙었다니까 다 고맙다 그래도 그래도 참 고맙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영 선수도 탈락입니다 자 네 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이동희 배우님이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진짜 못하는데 해볼게요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마사지 셋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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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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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너무 붙어 너무 가이드가 입에서 자꾸 붙으니까 너무 타겟이야 3분 남았습니다 누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손석구 배우님이 한번 공격을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엠 누구 셋 누구 넷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준비했어요?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가이드 떠올리신 거 아닌가요? 아시면 안 돼요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공짜 콜라 하나 공짜 콜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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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게임 진짜 못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드디어 잘못할 줄 알았던데 손석구 님부터 공격을 해서 한번 좀 빨리 한번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마사지 넷 마사지 넷 마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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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우리 둘만 남았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둘이야 둘만 남은 거야 아니 여기 진짜 어이엠이네요 아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너무 창피하다 진짜 너무 창피해 나 계속 연습했어 마사지 넷으로 보내버려야지 막 이랬는데 아까 갔었어 그래도 우리 1등을 손석 배우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 봐 이대로 여러분 그냥 가면 여러분 진짜 예능계에서 배척받고 섭외 끊기고 사람들 싸늘하게 쳐다보고 그래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상품권을 걸고 여덟 박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덟 박자 그건 뭐죠?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 여섯을 했다 하나 둘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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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정말 죄송한데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아까 억울한 죽음을 여러 번 당하셨던 우리 가이드님이 첫 번째 공격을 바로 공격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시작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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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잠시만요 타임입니다 미안하다 포기하실 거예요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진짜 그런 배우 될 거예요 안 돼 그런 배우 될 거예요 그럼 기회 다시 주실 거예요 기회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올리브영 좋아한다며 네? 선임연구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우리 이명준 배우님이 다시 한 번 천천히 갑니다 방침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삼남매 일공 삼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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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콜라 둘 공짜 콜라 공짜 콜라 그렇죠 그렇죠 형 땡! 땡! 죄송해요 저 죄송한데 이게 안 되네요 아예 안 되네요 이게 안 돼 손도 안 움직이고 지금 너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자 지금 다섯 분은 아직 건재역에 살아계시죠? 이번 공격은 혜우님이 한 번 해볼까 봐요 여덟 박자에서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이드 일곱 가이드 일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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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콜라 셋 공짜 콜라 공짜 콜라 없어요 여기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왜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한 번 더 기회 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게임 좀 합시다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 이렇게 짠 것처럼 자 이명진 배우님 탈락이세요 석구 형 살아남은 거죠 석구 형 살아남은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까 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순영고 다섯 순영고 다섯 순영고 다섯 알았어 땡! 아 진짜 너무 죄송하다 진짜 나는 섬람이 셋 어떡하지 우리 팀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어떡하지 결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그나마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수영 선수 다섯 수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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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여덟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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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선수 다섯 수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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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여섯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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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선수 세 뭐? 뭐? 쎈에 밖에? 쎈에쎈에쎄에 쎈에쎈에 발음이 안 좋았어. 아니 발음이 좋고 안 좋고 둘 밖에 없는데 셋이라고 들렸어. 셋이라고 그랬어. 미안해. 근데 구급차 하나 불러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몰입하는 캐릭터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제시어를 인생영화로 한번 바꿔볼까봐요. 우리 혜우님! 혜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나의 인생영화는 어떤 건가요? 꾼! 꾼이요? 꾼이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꾼! 꾼이요? 꾼! 꾼이요? 자, 김주령 배우님. 저는 노매드랜드. 노매드랜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매드랜드 vs 꾼의 대결. 노매드랜드. 죄송한데 한 분은 총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일단 이리로 와요. 아, 내가 짧.. 아니 긴 게.. 어머어머. 어머어머. 나 잘못 생각했어. 어떡해요. 아니,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노매드랜드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템포는 이걸로 갑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 노매드랜드부터 공격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끈 대석! 노매드랜드 8! 노매드랜드 8! 노매드랜드 8! 그는 접수를 넣어. 그는 접수 대체? 수고하셨어요. 몸에 들는다, 몸에 들는다. ышline 형이 저렇게 많이 웃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살았어요. 자,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자 두 번째 게임은 인물 퀴즈를 한 번 해보려 한다. 걔네 자. 파이팅. 아니 너무 쉬운데? 서서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 어깨동무를 하고 하자. 편하게 하자. 뇌에 지금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뭐를? 베베베베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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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희들. 뭐야, 틀렸어 진짜. 근데 이거는 너무... 뭘요? 그... 뭐라 그럴까? 제가 혼자 다 해볼 수 없는데. 10명이고 20명이고 제가 혼자. 계속 맞출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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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 마.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아아! 대망의 마지막 게임은요? 카지노라는 드라마와 걸맞게 주사위 쌓기. 내가 이렇게 할 때 얘가 있어야 돼. 원리는 안 한 것 같은데. 아아! 실패! 회의 후 상품권을 놓자. 30만 원 다 입어내. 형, 얼마 필요해, 얼마? 20. 20? 아니, 아니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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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그램 시험화 해봤어. 됐어, 됐어. 실패! 절치가 안 되네. 그럼 한번 걸어. 갈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 너그럽게 싸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어린 반품 어칠. 우린 운명의 주사위를 던졌고 한 치 요 차도 용납 못하지. 아. 도 올치 요 다해 살아서 날 깜짝. 물거리도 말이두. 휴텀, 토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